엄마! 엄마! 어디 있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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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! 이야 이게 누구야? 우리 주인공님 등장이네? 한발 늦게 오셨지만 권남친! 우리 엄마 어떻게 한 거야? 좀비로 만들어들였지 다 죽어가시길래 어쨌든 너 오기 전까진 살려둬야 재밌으니까 내가 직접 물어드렸지 자 너희 어머님은 과연 좀비 인간이실까? 아닐까? 야야야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? 씨! 한 번쯤은 용서해줘도 되잖아! 아니 용서라는 건 말이야 피해자만 내뱉을 수 있는 단어지 하늘까?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? 죽! 돌아가셨어? 그건 진짜 유감인데 야 그래도 나 아니었으면 더 일찍 돌아가셨을 거야 그나마 내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사셨... 애초에 네가 애초에 네가 우리 엄마를 납치하지 말아놨어도! 너 때문이잖아 너 따위가 강조당 옆에 있으니까 죽여 이제 죽여버려 이제 억울하지 않니? 김진다 김진다! 무슨 일이야? 아니 그냥 내가 안 웃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이런 우리 사세님 힐이 너무 고되셨구나 그래도 할 수 없지 빨리 건넘친을 찾아야 오영진 교수님한테 안 웃나지 물론 내가 감싸주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삼메리! 그런 얼굴 하지마 농담이었어 비록 내가 오영진 교수님과 은밀한 사이긴 하지만 결국 그 남자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 그런 관심 필요 없거든 글쎄 자꾸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새어머님 목숨이 교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알지? 꼬냥특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세요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멤버십 전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채널 맨 앞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됩니다 꼬냥특의 영상 제작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